수용액의 pH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 C18 컬럼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 즉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물 하면 일반적인 깨끗한 순수한 물은 pH가 7이잖아요. 그러면 7에서 어떤 물질은 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이 해리가 HA라고 하는 것이 A-하고 H플러스 형태로 되는데 A-로 이렇게 해리가 되면 얘는 극성도가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게 많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많게 많이 존재하게 되면 꼬리끌림이 일어나게 돼요. 꼬리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픽이 우리가 정량, 정성 분석하기에 좋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꼬리끌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꼬리끌림이 일어나면 정량 분석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pH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가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즉 뭐냐면 이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소량의 염기나 산을 수용액 속에 수용액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해져도 이 순수한 물에다가 가한 어떤 양을, 그러니까 즉 산이 있는데 HA가 있는데 어떤 산성 물질이 있어요. 산성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HA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렇게 수용액이 있으면 여기에 HA로도 존재하고 A-로도 이렇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 얘가 50대 50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산도를 변화시켜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HA가 50대 50으로 있는 것이 얘가 40대 60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 컬럼 안에서 이 A-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얘가 이런 꼬리끌림이 일어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것을 완충용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떤 조그만 양의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이것의 pH 변화를 그렇게 안 시켜준다는 거죠. pH 변화를 그렇게 크게 안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완충용액이죠. 완충용액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약전의 질, 즉 약산이나 약염기의 그러한 우리 분석물질들을 역산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이용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IC 분석을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 완충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포스페이트 버퍼, 완충제로서 포스페이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세테이트 버퍼, 시트레이트 버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이제 그 완충작용을 하는 그 pH 범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는데 이 그 HPLC 분석에서는 이 포스페이트 버퍼를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제 LCMath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페이트 버퍼가 비휘발성 버퍼여 가지고 이 Math로 들어가는 그 중간 인터페이스에서 얘가 적출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증착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증착이 일어나면 Math에 들어가기 위한 이온화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LCMath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LCUV 검출기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포스페이트 버퍼는 완충 범위가 세 가지 범위입니다. 즉 pH 1.1에서 3.1, 이것은 산성이죠. 그리고 6.2에서 8.2, 중성, 그리고 11.3에서 13.3, 염기성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완충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UV 한계 파장, 컷오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200 이하입니다. 즉 뭐냐면 이 HPLC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이 완충제라든지 완충 용액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상 용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메타놀, 그리고 아스토나이트를 이것들 이 자체가 UV 흡수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흡수 파장들도 있는데 특히 이 완충제들을 포스페이트나 아스테이트, 시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의 흡수 파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이 완충제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이 완충제는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 파장도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포스페이트버퍼는 한계 파장이 200나노메타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검출기를, 딕텍터를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완충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충용액은 약산하고 약염기에 이런 분석물질들의 머무름을 조종을 하려면 pH를 조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pH를 한번 조종을 해 줬는데 외인부 물질에 의해 가지고 즉 뭐냐면 아까도 봤는데 이렇게 HPLC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용매병을 이렇게 놔두죠. 용매병을 놔주고서 여기에 튜브를 넣어줘가지고 이것을 끌어온다고요. 펌프에서 끌어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얘가 이렇게 씰링이 돼 있지 않아요. 밀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탕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유기 용매들이 이렇게 증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pH가 이 이동상 용매의 pH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완충 용액을 쓰는데 이 완충 용액은 보통 농도가 25에서 100mmol 정도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보다 더 낮은 농도를 쓰게 되면 완충 효과가 없어요. 또 이 보다 더 높은 농도를 쓰게 되면 이것에 의해 가지고 픽이 일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충 용액을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수용액의 pH를 정확하게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기 용매를 가해줘야 됩니다. 유기 용매하고 이렇게 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 그러니까 물이 수용액이죠. 수용액의 pH 조정이 된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유기 용매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 혼합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서 pH를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용액의 pH를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기 용매를 가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종 이 안에서 이 완충 용액은 미생물이 자라기에, 성장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0.1%의 소비움 아자이드 같은 것들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한 예로서 아세트산 소디움 완충 용액을 사용했는데 농도가 2mm이고 그리고 25mm일 때 그때 pH는 6이고 3.5였는데 이럴 때 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2mm, 굉장히 좀 적은 양이죠. 적은 양을 사용을 했을 때는 컬럼 A하고 B하고 C에서 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굉장히 픽이 일그러지는 형태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25에서 100mm 사이에 그러니까 즉 25mm 완충 용액을 사용했을 때는 이 보면은 픽이 같은 컬럼인데 A 컬럼, B 컬럼, C 컬럼인데 굉장히 픽이 샤프하게 잘 나왔죠. 이와 같이 완충 용액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도의 완충 용액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완충 용액은 아니지만 이동상에 첨가해가지고 pH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첨가제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첨가제들 중에는 트리플로로르가스틱 에시드, 포스포리게시드, 시트릭 에시드 뭐 이런 여러가지 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양성자화 된 이러한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물질이 NH2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얘가 NH3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양성자화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피크 모양도 굉장히 일그러진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 이 컬럼에 이 솔리드 서포트 지지체가 지지체가 실라놀 그룹이라고 했죠. SiOH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R 기능기들을 붙였어요. Si 해서 CH3, CH3 해서 여기에 R 그룹, R 그룹이 이게 C18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했죠. 정치상을.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는 이런 OH 그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이제 실라놀 그룹하고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이것하고 즉 여기에 SiOH가 있으면 얘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극성이니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고 또 피크 모양이 찌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성형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살펴봤듯이 pH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첨가제를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컬럼에서 살펴봤는데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C18 컬럼의 경우에는 이 실리카 베이스로 실리카 솔리드 서포트에다가 R 그룹을 이렇게 입혀주는 것에서는 pH 범위가 한 고작 해야지 3에서부터 한 7 정도 사이가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낮던지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pH 수용액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pH를 한 10 정도를 맞춰줘야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염기성 화합물들이 잘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pH를 10으로 하려고 하면 컬럼이 망가져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느냐. 그때는 여기서 이런 첨가제로서 이런 트리에틸아민이라든지 피페라존 이런 것들을 써줍니다. 이것을 희생염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염기가 어떻게 컬럼 내에서 작용하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데 정지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정지사항이 pH를 높여주게 되면 정지사항에 실라놀 그룹이 이렇게 O-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꼬리끌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EA라고 하는 희생염기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다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트리에틸아민을 얼마 정도 집어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암페타민 피크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꼬리끌림인자가 꼬리끌림인자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대칭 원래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겠죠. 대칭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A하고 여기서 여기를 B로 해가지고 A하고 B의 그 B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1이면 아주 시메트리한 거죠. 이렇게 시메트리한 건데 이게 B가 만약에 꼬리끌림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B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4 정도는 굉장히 불량이고 2도 불량인데 이 정도 굉장히 우수하게 TEA를 넣어줌에 따라서 되는데 여기에 그 크로마토그램 실제가 나와있네요. 20mm 소듐포스페이트 버퍼를 넣었을 때 하고 20mm TEA를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질들이 여기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됐던 것이 여기서는 분리가 되면서 이 피크 모양들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HPLC에서의 이동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